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의 건강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소식과 함께 김정은의 당뇨병, 뇌수술, 또한 심장병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외신 소식과 함께 사실상 전문가들은 그 전부터 김정은의 건강문제에 대해 예고를 했었지요 북괴 김정은이가 김일성 흉내를 내기 위해 무려 140kg나 몸집을 늘렸다가 100kg대로 줄이는 그 과정에 다시 지금은 또 140kg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 김정은의 식습관, 흡연, 술 거기에 기쁨적까지 이번 외신들이 전하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김정은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가수다래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정신화에 또한 북진 멸공의 정신화에 윤석열 정부 내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앞으로 10년 내에 북한 동포를 구출을 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오시가수다래 자, 헤드라인부터 오시가수다래 자, 제가 일부로 2021년, 2022년 또 지금 외신들이 존하고 있는 소식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정은의 건강문제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딱 봐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일종의 깡패 집단이죠 또한 김정은이는 국가를 지도하는 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무엇입니까 조직폭력배의 보수라고 봐야 하죠 깡패, 일종의 건달 조직의 오야붕이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자기가 느리고 싶은 거 다 느리며 아버지였던 김정일이가 물려준 뭐 재산과 함께 기쁨조 생활, 음주, 감옥 얼마나 잘 느리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의 이 건강문제는 무엇이다 자, 집권한 지 11년이 된 김정은의 건강문제를 우리가 2021년부터 좀 되돌아 봐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한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로이터 또 NK뉴스라는 미국 기자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이미 보도는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겨울 지금까지도 샌들을 신고 나오는 것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38로스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38로스는 김정은의 몸무게 300파운드 자, 여기는 136키로 뭐 한 140키로라고 보면 되죠 키는 5.7피트, 173, 고도비만 김정은은 몸무게만으로도 심장질환, 당뇨병,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상승과 관련된 합병증 증세가 제기된다 또한 김정은의 흡연과 식습관, 과음 등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뭐라고 분류하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게 이제 2020년 소식이죠 2020년 2월달 소식인데 38로스가 딱 정리한 핵심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몇 달 동안 체중 감량 약물을 복용했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비만 수술을 받았을 것이다 식습관 및 음주 후변은 김정은이가 고치지 못했을 것이다 결론, 김정은이 체중 감량을 위해 약물을 복용했든 비만 수술을 받았든 2021년 2월달입니다 현재 김정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이다? 뇌경색이다 계속해서 김정은의 사후를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3년을, 2021년이니까 3년을 눈여겨봐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비만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또 위학적 방법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이 뇌, 대가리는 뇌는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김정은이가 이 뒤에다가 뇌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밴딩을 하고 나왔을 때 외신들이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저명한 뇌 전문가도 김정은의 뇌, 한마디로 조현병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는 뇌 수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미국의 뇌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빅리그 폴리틱스는 세계적인 뇌 전문가들 김정은 뇌에 대한 충격보고서 세계적인 뇌과학 스티븐 하이먼 미국 브로드 연구소 스탠디 정신연구센터장은 당시에 김정은이 김정은의 머리에 밴드를 하고 검은 자국이 난 사진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서 스티브 하이먼 박사는 뇌질환, 뇌신경, 조현병 등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정신질환 연구자 예일대를 졸업하고 영국 캔브리지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하버드에서 위대 의학 박사를 받은 분 이분이 뭐라고 당시에 보고서를 밝혔습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의 뇌졸중 뇌졸중은 시한폭탄이라는 짧은 보고서 김정은의 머리와 목 사이에 나타난 종량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과는 다른 양상 김일성은 악성 종량이었지만 김정은의 종량은 악성은 아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뇌가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번 사진에서 드러났다라며 사진에 나타난 검은 흉터는 사고의 장애 망상,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 즉 조현병의 흔적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김정은의 뇌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뇌수술을 받았을 것이며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 한마디로 김정은의는 집권을 한 이후에 통치자로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뭐로 변했다? 사이코패스로 변했다 정신병자로 변했다고 강조한 거죠 이에 대해 당시에 2022년에 블룸버그 통신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의 CNN 위약 전문기자의 워딩으로 김정은이가 왜 이상이 있는지를 당시에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의 머리 붕대 건강 미스터리 목록 CNN 위약 전문기자 토마스가 김정은 머리에 이상이 있는 사진을 우리는 매우 예의주시해야 한다 북한의 선전 선동 기술은 전 세계적 북한 최고 지도 권력자의 머리가 이상한 모습을 북한이 방송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의 뇌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그는 38세이지만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그의 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핵심 이야기죠 제가 왜 2021년부터 2022년 외신들의 기사를 강조하는 겁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한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온 그 충격적인 행동에 대해 미국의 VOA, 미국의 소리 방송도 아주 이례적이다라며 김정은의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등장 위료 전문가들은 당뇨, 합병증을 위심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잇따라 샌들을 신고 등장 그의 딸 김주혜와 함께 3월 19일 서부지구 화성포병부대를 찾아 탄도미사일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곳은 김정은의 신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신발은 구멍이 숭숭 뚫린 샌들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북한의 날씨는 추웠다 평양의 경우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영상 5도 그러나 김정은은 겨울철, 여름철 계곡에서 물놀이할 때 신는 샌들을 신고 공식 속상에 나타났으며 김정은의 샌들 행보 그 뒤에도 계속됐다 3월 27일 그 이후에도 김정은이는 계속 한겨울에 추위에도 샌들을 신고 나왔으며 이에 대해 한국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는 당뇨 발이라고 하는 DM풋이라고 하는 주로 당뇨성 신경증 때문에 생기는데 또 말초 동맥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신는 당뇨 신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라며 당뇨병에 걸리면 발이 화끈거리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당뇨 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당뇨 발 환자들은 발 볼이 넓고 통풍이 잘 되는 특수 신발을 신는데 김정은도 같은 이유로 샌들을 신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샌들을 신고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0월 10일 기념 강연회와 그러니까 외신들의 소식하고도 거의 맞아떨어지죠 외신들도 2021년 이때도 문제가 2021년 2월 달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고 또한 김정은의 뇌 문제는 심각하게 급부상하고 있다고 2021년 또 2022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제 김정은의 당뇨는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내의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 또한 윤석열 정부는 북회 김정은의 유고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가수다래 이번 시간에는 북회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죠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통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가자 자유 북진 통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